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생명, 새생활 15가, 16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니까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가 마음치유인데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쉼이란 말은 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음치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14가의 영적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같이 나누어서 보면서 포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치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유는 다 수백 수천 가지일 수도 있어요 치유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근본치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그러면 치유되기 시작하죠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만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치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물론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연결되지만 일단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지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쉰다는 거거든요 참된 안식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이사야에게 예언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상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음이 황폐하다 그러잖아요 황폐 황폐하는 거예요 황폐하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하는 거죠 황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어떤 상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마음이 곪았다 그래요 곪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이거든요 나의 현장 물론 마음만 지킨다면 물론 생각이 마음으로 전달돼서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아지는데요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전달되니까 생각에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마음 속으로 그것이 옮겨지지 않으면 마음으로 절제하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생각은 늘 수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나타나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중요한 현장 중에 제일 큰 현장이 내 마음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음의 현장이 창세기 3장이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은 결국은 사단이 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힘드니까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심한 경우는 우울증이든 공황장이든 심한 경우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생각 가운데 갈등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불안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다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음이라는 게 여기가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사실 그냥 여기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 마음이 무거운 곳이 없고 힘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떻게 면에서는 믿음의 좌소예요 좌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말이 행동을 나타내 주고 선택되어 주고 그렇죠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가치관이 될 수 있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생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호에서 16장 3절인가요?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본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네 마음을 본다는 부분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퍼스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 6절 7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늘 24시 편안하면 문제 될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 자체가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생각이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리퍼스는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가 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평상시에 있다가도 저 같은 경우도 모르니까 사회를 본다든가 특별히 앞에 있을 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떨 때는 불안하고 염려될 때가 있거든요 사회 이렇게 볼 때 보면 특별한 일을 할 때 보면 그래서 멘탈 얘기하잖아요 강한 경우가 결정적인 아이들이 대학 20시에 가서 시험을 부르는 애들이 있고 어떤 승부처에 가서 실수하는 경우가 멘탈이 약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특히 여우사 보면 마음을 담대하게 강하게 굳세게 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스에서 보면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켜 속사람이라는 게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켜 하시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이 마음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물론 생각도 연결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마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약하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하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마음이 참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마음이 거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거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생각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거칠어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생각 치유라기보다는 정신 치유를 넣습니다 정신 치유 정신 치유는 우리 어떤 생각 개념보다는 어떤 정신병에 관한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는 복음 속에 묵상 속에 집중 속에서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치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지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너희 질병의 문제, 실패의 문제를 지난주 영적 치유처럼 다 해결했다 너 성삼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자꾸 믿어지면 마음에 편안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같이 갈 때는 그 아이가 두렵습니까? 유치원 아이가 가면 이런 어떤 목사님이 계속 설교 시간에 딸 얘기 많이 하더만요 지난주도 보니까 권찰에 편의점 가서 자기가 다 사고 아빠 계산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유치원 아이가 그런 거 걱정하겠습니까? 아빠 딱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치유라는 말은 결국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복금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당연히 마음은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저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이게 이제 막 조울증,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10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이러잖아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다입니다 마음이 다예요 생각과 마음이 모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통제가 된다면 그것보다 뭐 그래서 빌보드 4장 6절 7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 치유 부분 중에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으면 지난주 제가 중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13가 그다음에 14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영적 치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단어 중에 편집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시고 디자인, 설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편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근본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당연히 마음, 생각, 정신 치유, 생활 치유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결국은 근본 치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이 공장이라는 거잖아요 공장, 마음 공장일 수도 있잖아요 건물로 말하면 다 지워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태아, 유아, 초등, 중고, 대청을 지나가면서 거쳐가면서 형성되는 게 마음이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전도해 보면 안 믿잖아요 이미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이 마음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태아부터 시작해서 쭉 유아, 초등, 중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그 부분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마음 치유가 안 되면 누가 보면 마음 치유가 안 되면 뭐가 된다고? 갈등이 되풀이 된다는 거죠 갈등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많은 치유석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이게 업다운이 심한 경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오직과 집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집중은 결국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그 메시지 듣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오래된 문제고 가문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되풀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근본 원인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결국 상처와 이 모든 것은 문제는 사단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사단은 충분히 이 마음과 생각을 이용하고 이것을 불신자는 통제하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니까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날에 뭐가 때문에 됩니까? 지난 날에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저 같은 경우도 이사야 60장에 보면 제일 쉬임에도 제일 안 되는 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거기서 나오도록 해 준 거거든요 너 이제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늘 생각과 마음의 틀에서 함정 올모살의 틀에서 못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61장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네가 전에 몰랐던 가채했던 생각과 마음의 가채했던 것들 포로됐던 것들 자유,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런데 깊이 내면석에 우울한 생각들이 순간 들 때가 있잖아요 순간 들 수 있는 거지만 늘 그게 지속되니까 힘든 거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밀하게 명상이라는 부신자가 나오는 거지만 요즘 잠재력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3단체에서 잠재력 이 잠재력을 가지고 명상이거든요 너 속에 잠재력을 꺼내라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신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로마서 심장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러면 우리는 잠재력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두 가지 동시에 이뤄지는 거거든요 성령은 내주하지만 또 임하게 임하는 거니까 이 두 방법을 알면 사실은 우리가 잠재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편집된 인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갇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 보면 저희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힘들어요 그걸 생각하고 마음이 자꾸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 주세요 들으라고 좀 저도 그런 게 참 많았죠 지난날의 상처 가정 배경 그렇죠 할 말이 참 많아요 가정의 배경 그래서 오늘 마음 치유 부분에 좀 많이 두고요 생활 치유는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가정 배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두 살 때, 네 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서른 일곱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서른 둘에 선생님만 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고 이모님께서 저는 자랐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동네에서 제일 착하다고 제가 그렇게 늘 소문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 상처가 크고 그 가정 배경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부모님이 살았는데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겠어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 약해요 상처가 많아요 제가 가정 배경이 부모님 일종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 편집하시냐고 하나님이니까 그냥 고생 안 하셨지만 진짜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지역에서 여러분 그 부분들을 세대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실패한 경험 당연하죠 이런 게 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결국은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요 자란 환경 당연하죠 환경 자란 환경들이에요 우리 딸들이나 딸들 보면 자란 병이 다르잖아 이런 거 전에 얘기했잖아요 셋째 딸이 중학교 가더니만 지금 이제 24살 됐는데 셋째 딸이 중학교 때 학교 가더니만 학교 갔다 가더니만 아빠 아빠 왜 이랬더니 큰일 났어 왜 큰일 났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친구 집 갔더니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거야 내가 속으로 싸우는 걸 처음 봤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싸우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싸웠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냥 제가 워낙 강하니까 집사람이 말을 안 했지 안 싸웠어요 말로는 뭘 할 수 있겠죠 애들이 앞에서는 절대 안 그랬거든요 평생 뭐 던지거나 때리거나 한 번 적도 없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낯선 거예요 친구 집과 놀러 갔는데 부모가 싸우는 거 보면서 놀래가지고 놀래기는 여기 일상인 사람들이 있는데 상처 배경이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자기가 그걸 자각하고 정말 피나는 피 흘리기까지 그걸 자각 안 하면 계속 그 마음 갈등 상처 가지고 다른 사람들 계속 품어내는 거죠 죄송합니다 일상 나타나 방구 키워가지고 방구 냄새 났다듯이 계속 잡으면 차 매연 매연이 확 나온 것처럼 지역의 그런 상처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게 통로가 되거든요 사단이 통로가 되거든요 불신하게 통로가 된다니까요 반드시 통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란 환경 그 다음에 특별한 실패의 환경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되서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주차장에 바깥에 오개 주차장에서 전화하다가 뒤에 후진하는데 그것도 30도 안 될걸요 킬로 30도 안 될걸요 뒤로 기둥 받았는데 쿵 하더라고요 50도 아니고 30도 뒤에 약간 후진하는데 그런데 100킬로 80킬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40킬로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충격이에요 차 박으면 살아오면서 이런 특별한 경험 실패가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데미지를 일으켜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험을 하는데 우리 보고만 들어왔겠으면 괜찮은데 그런매들 불구하고 우리가 체질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실패에 대한 특별한 경험 어떤 이렇게 교만한 어떤 이렇게 교만한 여기 열등감 나오잖아요 특별한 배움에 대한 그 다음에 이게 열등감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치유받고 주위에 있는 현장을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 갇혀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이게 노예 속되는 거거든요 이게 트라마 어라 여기 함정 올모틀 여기 다 갇혀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 이시사시라는 단어 집중이라는 단어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이게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미 여러분 다 우리 예원교에 벌써 10년 20년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다 경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 갇혀요 다 여기 누구나 조금씩 남아있죠 그런데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 날에 이것들이 두 번째 이걸 사실은 보금 안에서 이걸 치유를 누리면 이걸 이용하면 큰 문이 된다는 거예요 큰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용이라는 말은 이걸 기회를 삼으면 보금 안에서 중요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역의 방향이 되어주고 이것이 기회가 되어주고 갱신이 되어주고 이걸 활용하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런 것들이 보금 밖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잖아요 파괴됐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죠 정도의 차이지 그러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보금으로 봤을 때는 물론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좀 쉬운 등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쉬운 등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보금 편에 봤을 때는 이거를 처리하는 것들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죠 개미 얘기하시면서 예약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개미 떼들이 지나가는데 누가 빵 하나 흘려버리면 이만한 거 하나 흘려버리면 이만한 거 빵 조각 개미들은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저 우주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쉬운 거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진전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배우고 내 짐을 치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치유되는 거죠 보금 보금은 구원 다음에 치유예요 치유 그리고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답답해요 답답해요 저도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많은 과정을 지나서 너무 심한 경우는 전 사람을 통해서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사업 사랑 어떤 실패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오는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직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각하고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상담 용어잖아요 자각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오후라 나는 공과한 자다 자각을 해야 돼요 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집중과 목상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살피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하나하나 다 치유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단의 통로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큰 문이 되는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응답의 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사역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죠 요즘 치유라는 말 나오잖아요 치유 여기서 시대적인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이 부분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교육자분들도 보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단어 중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체유려했던 말이 이사회 53년에 나오고요 빌리포스에서도 보면 빌리포스는 체유려했던 말 체험했다는 말도 나오고 이사회는 우리의 질구를 안다는 거거든요 공감하고 신뢰한다는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었어 나도 이 문제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왜 저래? 왜 저래 하냐고 왜 저래 하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큰 응답과 전도와의 사회 방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가 되고요 이 부분은 메시지가 되고 간증이 됩니다 보급 안에서 앞으로 이 시대가 더 크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 같은 성격은 부딪힌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정반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정반대로 같은 성격은 부딪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부분에 완전히 벗어나서 이 보금을 누리게 되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이게 안 되어지면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3번에 보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통로가 돼요 베드로 영수 5장 7절 8절 염려를 통해가지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까지 다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서 끝났다 근본적으로 끝났다 체질은 남아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영적인 치유에서 보면 나는 재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금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의식을 가지고 조건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한복 14년 26절 27절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기 때문에 보금을 누리는 기도 조금만 하면 됩니다 불신하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빌리포스 4장 6절절 보면 너희 마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갈라데어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랑과 혈악과 화평과 자비의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있어요 에베스 4장 20절 27절에 보면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래서 옛 체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음하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새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에베스 4장 20절에 보면 이 틈을 주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자녀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나중에 가정에 대한 행복에 대한 부분 나오겠지만 이 부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고린동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니까 집중이 안 되거든요 산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방법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과 집중 24시 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치유가 돼요 작은 것들이야 뭐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치유받아가면 되는데 특별한 것들은 조금만 이렇게 집중 치유받으면요 굉장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영적 치유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치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치유되는데 명상이라든가 걷기라든가 호흡이라든가 뭐 어떤 힐링 숲에서의 그런 시간들 그 통해가지고 굉장히 생각과 마음이 순간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갈등되지 않고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보고만 해서 이게 치유가 돼야 되겠죠 이게 걸려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데스럴리우스 2장 10절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려를 혼미케 하고 이게 거꾸로 되는데요 왜냐하면 고리우스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천사같이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혼미케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이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보고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마음과 생각에 치유되어지면 우리가 딱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면 우리에게 딱 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당연히 마음과 생각에 감사와 평안이 있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될수록 우리 속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러내네 또 하늘 위에서 평화 평화가 내려오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셨구나 나에게 새 날을 주시고 계시구나 이 감사와 평안이 온다고 반대로 말하면 이 사단은 요하무고 10장 10절에도 보면 죽이고 밀망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옵니다 자 그러면 감사와 전신갑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사와 또 다른 나라로 돌아가면 결국 이것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감사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계 통로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리스도에게 가면 당연히 우리가 치유받았고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에베스서지 복장 12절에서 20절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투구와 흉배 허리띠 진리의 방패 말씀의 칼 평안의 신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 특별한 상처와 배경과 실패와 환경을 통해서 왔던 이 모든 것들의 체질들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신발과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치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체질적인 것들은 시간표에 따라 자꾸 이제 그래서 디모델사 사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도록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삶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게 창조 회복이죠 치유 그래서 앞으로 이 치유사역이 중요합니다 치유 그런데 이 치유사역이라는 말 속에는 치유만 딱 분류해서 보면 안 됩니다 복음 속에 있는 거기에 물론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치유의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분들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본질은 그것다는 거죠 본질은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사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집중 24시 어떤 성령축만 그리스축만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용서가 되어주고 이해가 되어주고 수용이 되는 거라 제가 지역장 한 분 듣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젊은 지역장님인데 되게 힘든가 봐요 내가 전화해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거를 영적으로 봐라 그리고 치유해 주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겠지만 사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담대하게 해라 무시기도 나오죠? 무시기도 무시기도란 말 전에 우리가 요즘 계속 이거는 이 새생명의 생활은 아주 오래전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오직 집중 뭐 40일 24시 이렇게 잠재우식 이것들이 다 벗고만에서 치유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배경이 이런 배경이라니까요 말 다 했지 두 살 때 내 때 보면 들어가셔서 여러분 언젠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만날 때 조심해서 대하세요 저 상처가 많아요 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저를 잘 대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응답과 전도와 사역의 발판이 됩니다 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확신하게 쓰면 됩니다 그게 에베스 6장 12절에 20절이에요 고원의 투구 딱 복원받은 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말씀 칼 가지고 고원의 투구 가지고 진리 허리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난해서록 치유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관절은 생활 치유인데요 16과 시간이 많이 전합니다 생활 치유는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인데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귀신 들린 부분을 나오거든요 귀신 들린 부분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더러운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이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라 여기서 귀신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동사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동사 움직이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고 나오고 더 악하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생활치유 부분의 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세상 및 세상의 이 부분이 어떤 우리 생활적인 개념 생활적인 부분의 치유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들이 평생 잔소리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해서 처음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저 볼 때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아요? 깔끔하게 제 얼굴과 육신은 깔끔한데 제 방이 되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게 생활치유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차도 가끔 몸이 되게 지저분해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그 자리 집사람들이 계속 못 먹어요 당신은 생긴 건 그렇게 생겨서 왜 이렇게 집이 안 치우냐고 그러는데 그 치유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생활치유는 받을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알아서 영적치유 또 이렇게 마음치유 정신치유 이렇게 되면 생활치유는 되니까 그거는 평생 가야 되는 거에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내가 16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생활치유는 뭔가를 이렇게 종교적인 개념에서 자아 종교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한다 이 말을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 이런 말 속에는 교권 이게 니고데모의 율법이거든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관염, 자기 사상이에요 교권이란 말은 교권 사상 이 카트리고리에서 안 나오면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수라는 단어 진보라는 단어, 극보수라는 단어 이게 다 그 틀이거든요 사고 틀이거든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선행해라 뭐하라 뭐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지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를 빠져버리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율법주의 이게 문제라 식경이 하면 전에 결혼 초기에는 그럴 때 결혼 전에 했었던 여보 이거 세금 냈어? 여보 예를 들어서 관리비 얼마 나왔어? 이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 냈어? 내야 돼 왜 내내지? 왜? 내, 내 그리고 왜 관리비 냈어?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하면 주의가 되는 거라 이게 힘든 거예요 확 잡히는 거라 관리비 냈어? 관리비 얼마 나왔어? 좀 아껴면 되겠지? 이러면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건 규칙이니까 냈어, 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집착되면 이게 문제가 생활 취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금보다 앞선 박예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보금보다 앞선 이게 문제라 보금은 뭡니까? 자유잖아요 누림이잖아요 물론 자유의주 속에서 뭔가 질서와 어떤 형식의 틀에 파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가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종교의 틀에서 벗어난 여러분 렛발 같은데 이렇게 보면 고행하는 거 보죠? 고행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막 고행 그 종교란 틀 안에 카텔고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노예창을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틀이에요 틀, 틀 박예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필요한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이론과 사상에 거기에 카텔고리 잡혀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잡혀가는 것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소극적인 사고방식 필요하죠? 사고방식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우상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상 제가 지금은 안 가는데 10년 전이나 한 오래전에 이렇게 무속 캠프 가보면 정말 센 부담은 모르겠는데 보통 무속인들 보면 그래요 내가 이 길을 왜 가냐 내 아버지가 신이 안 가면 이 길로 안 가면 다행히 계속 불행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이렇게 겨울에도 그렇고 이렇게 무속인들 가보면 겨울에 막 센 그런 산당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상 우상이라는 말은 3, 4대 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상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사단은 요하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종교든 간에 우리는 복음은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물론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형상을 찾고 정복하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들은 굉장한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 우상 바리새인들 보세요 사상 바리새인들 이 부분들이 결국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늘 그리죠 종목 항목 가지고 안식일날 왜 밀발사에 들어가 가지고 뭘 빼먹었냐 뭐 했냐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권 보건보다 성경보다 단체가 중요시하고 무섭습니다 이게 종교 우상 보건보다 경곤을 중시하고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이렇게 하곡로에 지역에 집을 개조해 가지고 절이 하나 있어요 여자 스님인데 나이가 한 60 넘으셨죠 처음에는 전도라 가서 교회 장로라고 처음에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그 집이 그 절이 집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반은 스님고 반은 무단 같아 거기에 그걸 채워놨잖아요 그거 보면 죽은 사람들 이렇게 사진을 갖다 놓고 이렇게 불공들인 것도 있고 그렇게 있겠죠 그런데 그 추운 교회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여자분 혼자서 스님 혼자니까 바람이 생생부는데 그 집 자체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가지고 이분도 얼마나 산만하다든지 산만 자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는 보고만 해서 마음치유 생각치유되면 얼마나 스마트하고 깔끔하고 단순히 우리 목사님한테는 심플합니까 굉장히 이렇게 뭔가 겉사람 호피하면 속사람 날로 새롭잖아요 뭔가 이렇게 물론 겉은 이렇게 얼굴은 난이 늙어간다 할지라도 그 스님 보니까요 진짜 정신없어요 마치 우리 신비주의에 빠진 어떤 성도들처럼 있잖아요 가보세요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적이 경험이 있어서 찬양은 부르는데 복음은 영접을 안 하죠 완전히 산만하더라고요 귀신이에요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보면 비고 수제되면 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특별히 지식인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상성비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보세요 마음의 치유 생각의 치유 특별한 경험들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엄마가 엄마가 아버지에 비하면 딸 같은 여자가 히틀러 아버지가 해가지고 히틀러 나왔거든요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다 특별한 경우에 상처가 경험 치유가 안 되면 그리고 각종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야 승리함 세 번째 귀신의 활동에서 생활치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치유는 우리도 생활치유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치유 받을 부분은 복음 안에서 자꾸 치유가 되겠죠 되는데 지금 심료과에서 말하는 이 생활치유는 우상과 종교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더 심각하다는 개념 속에 시달리는 것 이 부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각종 귀신의 활동에서 벗어난다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고릉도 10장 20절에 보면 제사 제사 이게 지금 두 가로 하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요하모검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나오잖아요 LBS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과 공중건세자본자 지금도 불순정의 아들갑다 역사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설계됐다 보면 간증 듣다 보면 그런 것 듣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불상을 만든 분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집안에 몇십 개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 가문에 보면 정신병자들 많이 나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 역사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 우리 가문이 혹 그런 가문이 있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재화 사망을 위해서 믿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다만 이 특별한 경험 때문에 체질이 남아있는데 체질도 조금만 집중하고 묵상하고 또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것도 치유되고 이게 특별한 하나님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 문이 되어지고 사회에 문이 됩니다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이 특별한 경험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가정의 배경이 있고 실패가 있는데 노회로 갔지 감옥으로 들어갔지 엄마 일찍 돌아가셨지 형들로부터 완전히 배반당했지 형들이 팔아넘긴 거니까 죽이려고 웅덩이에서 집을 넣으니까 이런 특별한 경험인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요셉은 사실은 2, 3, 7 치유 서미스에 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냐면 형들 만났을 때 방속대고가 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잔재가 사실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억지한 거거든요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큰 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활 치유라는 말은 우리도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한 종교나 율법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틀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 여기 갇혀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무속인들은 더 아예 귀신에 가깝고 이분들이 틀을 보고만 해서 넉넉히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는 보면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되겠지만요 목사님이 한 번 단위 목사님이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요 권사님 조그만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보면 목사님 한 번 더 봐가지고 한 번 빠지면요 그걸 가지고 조그만 교회들 보면 우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고사 점술 역술 미신 이게 다 들어간다 그래서 죄송한데 그건 아니지만 제가 그 무속 그때 초창기 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뜨면 어디로 갈 거라는 국승구 교수가 쓴 책이 두 권자리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 제가 한 번 무속인들 캠프 들어가면서 제가 책을 한 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을 때 왜왔냐 그러면 제가 무속에 대한 연구 논문을 대학에서 쓰는데 대학원에서 쓰는데 이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접근한 적이 있거든요 그 국승구 교수 라는 사람이 내 영혼이 뜨면 어디로 갈 거라는 상학원 책을 썼는데 이분들이 무속인들을 다니면서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대까지 교회를 다니세요 청년 회장까지 했는데 무교에요 이 사람이에요 참 무교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종합적인 결론은 뭐라고 썼냐면 지금은 아예 무신론자 안 믿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결론을 대부분의 무속인들 집에 가보면 가장 못 사는 못 사는 동네 못 사는 집 허름한 곳에 있고 그 가정 환경들을 보면 굉장히 실패하고 어렵고 그런 과정에 대부분 다 사회에 있는 분들이 많다 특별히 수부음교회 출신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크니까 거기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결론을 상하오는데 무속인들 보면 되게 가난하고 힘든 데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심각하죠 여기서 보면 점술 역술 그래서요 가끔 보면 가정사도 복잡해 그리고 무슨 애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그런 게 아니라 간혹 보면 그런 음란도 강하고 있죠 그래서 부적 특별한 형상 그림 이런 것들 속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내리라 하나님의 영은 자유와 평안입니다 그러나 귀신과 사단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입니다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고 행복주시기를 원하고 종교는 우리를 억압하고 그 갇힌 틀과 함정에서 못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환경치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툼과 갈등과 허무속에서 못 나와요 증오 속에서 못 나와요 그게 이제 잘하는 것처럼 가장 환경 속에 나오는 묻지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니체 히틀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치유 부분도 마음, 생각, 신앙 치유가 되니까 이건 당연히 생활은 치유가 되죠 저도 보기에는 이렇게도 저도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부분을 넘어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마음치유 생활치유는 우리도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종교, 사상, 우상, 미신 이 사람들을 더 심각하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살리는 그런 축복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자라온 배경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상처 속에서 있었던 그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에게 귀신에게 종교의 우상에게 잡혀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송두리째 빼앗아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귀신이 그 비고 수제된 곳에 들어가서 더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그 황폐한 곳에 더 혼란을 일으키고 야기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불신 현장과 종교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활치유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